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짱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주식창 고수와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맨날 화상으로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적응은 안 되는데요. 파이널 체크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애플 현대차 자율주행 전기차 협력 논의 최대 수혜주는 애플이 2027년도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과 협력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차하면 장중인 현대차 상한가 칠 뻔했습니다. 현대차 상한가 20% 이상 오르는 게 쉽지 않은데 장 초반에 한국 경제 쪽에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아이폰과 아이카죠. 애플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아이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협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고 이제 장중에 나왔던 보도 자료라든지 약간 현대차 그룹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가장 좀 볼만한 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현상을 볼 때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매각이라든지 가능성이 없으면 주가가 아침에 좀 올랐다가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강화하고 또 하나가 이 연장 자체가 자율주행까지 이어지고 조금 전에는 파이버지까지 이어지고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시장이 충분히 이번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런데 왜 그러면 현대차와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차라는 게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죠. 애플이라는 회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애플은 첫 번째로 보면 자기들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한국에 모든 제품이 들어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지노텍스, 삼성전기까지. 그래서 애플이 지향하는 건 보면 조금 다른데. 애플은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과는 달리 차를 만들어도 차부터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 자율주행이 움직인 게 결정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모델3를 많이 판 것 같지만은 사실 테슬라의 그 중심에는 오토파일럿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인 거고. 근데 애플카가를 만든다 하니까 기존에 보통 전기차를 만든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만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인 거죠. 여기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애플과 협약에 대해서 이천이십칠 년도는 중요한 가치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또 했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현대차도 지금 배터리 내재가 필요합니다. 왜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배터리 원가 절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보면. 삼성, LG 이렇게 계속 매출치를 다변하는 거죠. 여기에 두 기업의 공통 분모가 맞고 현대차는 고맙게도 미국 조지아주와 알리바마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뭐냐면 그럼 알리바마가 됐든 조지아 공장이 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배터리 개발 자체를 애플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왜 자율주행이 붙었느냐. 현대차가 이스라엘 기업 앱티브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제가 바라볼 때는 당장 오늘 내일 결정은 안 나겠지만 충분히 오늘 주가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에 한호할 만하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개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에서 이 이슈에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 약간 좀 약간 숨겨진 흑진주 같은 종목이 있는 건지 이 이슈에 연결 지어서 과연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신국가니까 현대차를 지금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하는 그런 뭐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짧은 시각 같고 현대차 기아차나 모비스처럼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계속 바이영 홀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문의 주신 대로 그러면 어디에 과연 중심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가장 큰 중심은 뭐냐 하면 그럼 현대차입니까? 모비스입니까? 자율주행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그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포인트는 애플의 이야기에 반응한 거는 현대차 기아차가 반응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장 쪽이 더 많이 반응을 했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섹트로 봤을 때는 저는 전장 쪽을 메인을 잡으시고 중요한 것, SC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카 이야기가 배터리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삼성과 LG나 SK이노베이션한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이거는 바로 현대차가 바로 이 부분을 회복을 해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형 배터리사와 완성차는 같은 그림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와 LG화학, SDI는 같은 그림으로 힘을 좀 같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련 중에서 그럼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고 들어오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동차나 전장은 이미 신고가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물론 제대로 된 자율주행 관련주가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도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니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만도나 현대, 모비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많이 오른쪽은 많이 올랐고 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자율주행 전문의 문제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쭉 올랐다가 쭉 빠진 전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쭉 빠졌을 때 매수라고 또 오렸을 때 좀 파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각 자체를 자율주행 쪽으로 좀 가시면 트레이딩하는 데는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이슈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정리 좀 해보자면 한원 시스템이 급등하고 있죠.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글로벌 이의 사업자고 그리고 MC넥스 같은 기업은 또 자율주행차 기술의 필수적인 전장 카메라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MC넥스 같은 기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MC넥스는 탑입니다. 탑이니까? 탑이니까 왜냐하면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 LG노테이기 탑이지만 중소형에 갔을 때는 자율주행 MC넥스라는 회사는 삼성의 스마트폰 1차 밴드면서 또 자율주행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율주행용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형 주강점에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보시는 분은 MC넥스를 탑을 잡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많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아마 조금 더 스마트폰 모멘텀이 좀 있긴 있는데 그중에도 또 차량용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들이 옵토론텍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LG노테이기만 하게 되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보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회사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종목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짧게만 답변해주세요. 틴크웨어가 있어요. 틴크웨어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파인디기터는 자회사를 통해서 애플의 전자지도를 공급하고 있고 코프라는 애플카와 관련된 기업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종목 내에서 오늘 특징주로 분리된 종목들이거든요. 좀 약간 쓸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틴크웨어는 조금 원래 틴크웨어가 메인 자체가 블랙박스 쪽입니다. 블랙박스 쪽인데 그런데 블랙박스 하면서 이 틴크웨어는 현대차 입주의 1차 협력회사입니다. 1차 협력회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 중국에서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러다 우리나라는 지금 블랙박스 회사를 그러면 아무도 취급 안 합니다. 스마트폰이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아이나비 같은 경우도 많이 경쟁이 가열했으니까 그래서 틴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볼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또 유비별룩스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만할 것 같고 차량 경량화 관련주 말씀하신 코프라든지 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차차가 가벼운 게 중요한데 우리가 2021년도 친환경차 전기차를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일단은 배터리 쪽이고요. 배터리인데 전고차 쪽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전고차 쪽으로 계속 보시고 그러면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공격적이군요. 동화기업 이수화학을 투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전고차 쪽은 그렇게 보시고 또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전장 쪽입니다. 즉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수면위로 막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적 옥석을 잘 가려서 기법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도달했을 때 핵심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스모캡이 궁금한데요. 어떤 스모캡을 얘기해 주셔야 될까요? 네, 실적은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61조 매출의 9조 원이니까 지난 3분기 13조 원이 조금 덜 나왔는데 4분기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밤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전망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힌트를 딱 얻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달 전인가에 대만에서 1시간 불났죠. 이것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쇼커가 있는지 그래서 2021년도 반도체 디렘인 하이닉스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약간은 공급사들이 카펙스를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공급이 많아가지고 디렘이나 랜드의 가격이 내려갈 확률은 낮게 봅니다. 그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1분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의 댐표는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반도체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다음 주 많은 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를 볼 때 저는 12월 15일 0시에 삼성전자 갤럭시 21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삼성전자의 실적 공개와 함께 중요한 키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 신제품 출시에 따른 어떤 수혜주 수혜주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막판이 하나 있고 지금은 저는 짧게만 보겠는데 한 종목만 뽑아라 해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수많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중에서 왜 캠트로닉스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캠트로닉스는 바로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말하는 것. 두 번째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캠트로닉스는 올해의 많은 정권사들이 매출 두 배를 보는데 이건 바로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모듈을 캠트로닉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5G 폰을 계속적으로 보급할 때 그 5G 통신 모듈 자체를 삼성전기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삼성전기가 그쪽 부분을 줄이면서 캠트로닉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캠트로닉스는 지난 하반기부터 난이 오르면서 올해의 매출 두 배를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갤럭시 21 같은 경우도 5G 폰인데 결정적인 건 뭐냐? 99만 원대라고 합니다. 전작보다 싼 거죠? 싼 게 아닙니다. 전작에 비해서? 무지하게 싼 겁니다. 무지하게 싸다고요? 그냥 싼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오버하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캠트로닉스가 무선 충전 시장 성장에 수혜 주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사업 중에 통신장비 사업도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도 삼성이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 그리고 5G 통신장비 사업 부분과 성장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삼성의 성원을 기업 수혜를 받는 아마 지난해 연말인 건 4개 정도 기업이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 기업 리스트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그 기업 명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건 오히려 그 기업에서 보는 건 뭐라고 할까? 좋아 보이진 않고 힙택 같은 기업이 아마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은 보면 어느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도 합니다만 1, 2차 밴드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앵커님께서 하나의 기업만 딱 뽑으라 그러면 제가 조금 난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삼성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삼성과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반도체는 또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준비한 캠토리니스는 스마트폰 쪽에서 5G 쪽에서 조금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 신제품이 1월 중순 공개 그리고 1월 말 출시고 관련된 종목 중에서 폴디디즈 중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 주인 캠토리니스 같은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5장 성공 투자로 가는 파이널 체크 마지막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이든 대선 승리 최종 확정 바이드노빅스 수혜주 내에서 중요한 겁니다. 덜 오른 종목은 중요한 거 덜 오른 종목 바이든 정책의 수혜주도 많이 올랐어요. 이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려운 질문이죠. 내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안 올랐다면 그건 수혜주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어제 이제 미국 의회 난동이 생기면서 했지만 공식적으로 다음 주 20일 날 심을 합니다. 심을 하고 있고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김빠지는 이야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바이든 시대가 이제 공식화되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시장은 이미 그 부분에 의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강이라든지 풍력 관련 주의 주가는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해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짧게 말씀드리면 바이든의 어떤 색깔은 1월 20일 날 지임 당시에 과연 그리고 1월 중에 파리 기후 변화에 재가입하냐 예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통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린 유디리라 표현되는 거고 근데 어제 제가 테슬라의 주가가 820달러를 딱 가는 걸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지금 풍력 태양강 투자할 때 아니구나. 뭐죠?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한 이유 중에는 뭐 정권사의 주가 상승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바로 블루웨이브의 친환경차가 베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방 섹터에 대한 강력한 코스피 대형주가 시가총액에 포진되어 있다면 그 섹터의 테마와 낙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0위 내에 바이든의 수혜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대차, LG와 SDI 전부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바이드노빅스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냐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지금이라도 친환경차를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이슈와 관련된 어떤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건데 바이든 정책의 피해 분야가 빅테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잖아요. 언택트 대장주가 카카오고 또 그런데 오늘 카카오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 정시가 폭등을 하면서 그러면 50대 50이 됐고 상원 의견이 보통 집권당의 상원의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으니까 상원의 의석수로 봤을 때는 5대 5지만은 민주당이 가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렇지만은 빅테크 규제라든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한 겁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바이든의 색깔이 빅테크를 규제한다고 합니다만 시장은 일단 경기를 먼저 부양시켜놓고 하겠다는 쪽으로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 관점에서 어제 밤새 미국에서 빅테크 관련 주의 반동이 나왔고 두 번째 미국이 규제하는 빅테크 규제와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는 별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큰 그림에서는 카카오도 반독점 규제를 하고 반독점을 하고 있고 지나치게 지금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경기의 목소리가 높긴 높은데 약간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했던 거 페이스북에 가했던 거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제가 카카오의 주가가 다시 폭등하는 격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봤을 때는 역시나 카카오 뱅크라든지 시장 급등에 따른 수급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나 지금 네이버라 다시 움직이고 있는 엔시소프터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진행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단기 바닥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언택트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전자결제 기업들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너무 단독지급적을 말씀드리죠. 그게 더 좋습니다. 결제나 이니시스 이런 거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라는 말은 좀 너무 죄송한데 시장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시장이 지금 무슨 장이냐만 보면 됩니다. 시장이 코스피장입니다. 대형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로 대형주의 낙수효과가 섹터는 오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오른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전에 언택트 뭐 예를 들어서 엘에이체 사이버 결제 이쪽으로 매기세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쪽 섹터 자체는 결정적으로 코스탁이 치워와야 되는데 코스탁이 1000포인트 갈 때는 괜찮은데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코스피만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요. 오늘 파이널 체크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봉 주시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으신